네, 이분이 나왔습니다. 소개를 직접 해주세요. 저는 24년째 댄스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싸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조금 전에도 연예인이라는 노래를 저희들이 함께 했지만 소위 말해서 국민 떼창송이라고 하죠? 이 노래를 한 곡 갖기도 힘들어요. 근데 우리 싸이는 이게 몇 곡입니까? 대충 세 봐도 한 열 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대충 세 봐도 열 곡 이상해요. 열 곡 이상해요, 그렇죠? 좀 자세히 세 봐주시면 어떨까? 아니, 근데 세 볼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. 젠틀맥, 강남스타일, 뉴페이스, 연예인, 챔피언. 세! 낙원, 저는 낙원도 좋아하고. 낙원 너무 좋죠. 맞아요. 근데 세우 씨가 낙원 잘 불러요. 저 좋아요. 그리고 느낌이 또 두 분이 좀 비슷하잖아요. 사실은 뭐. 강남 좋아하고. 네, 저 너무 좋아하고요. 사실은. 양복 좋아하고. 형을 많이 오마주했죠. 그래서 예전에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, 개그개의 싸이버 이런 것도 살짝 한 번씩 인사말해. 그리고 세우 씨가 제 춤을 되게 많이 췄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 제 춤은 제 몸에 맞게 디자인이 됐는데. 제 몸 뭐 세우 씨도 그렇고 이수지 씨도 그렇고. 맞아, 맞아. 오, 수지는 뭐. 그럼요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싸이의 춤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막상 하면 안 돼요, 그게 싸이 춤이에요. 그게 살집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. 그리고 골반을 많이 써요. 그 에너지가 좀 있어야 돼요. 네, 맞습니다. 아니 어찌 됐든 5월 대학 축제. 지금 사실 축제 시즌 아닙니까? 네. 요새 한참 하고 있죠. 와, 지금 축제 일주일이면 몇 개 정도 합니까? 오, 이번 5월 달에 17군데. 와. 와. 17군데.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놀라워요.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꾸준히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 아닙니까? 대학 축제나 어떤 축제 시즌도 떠오르는 명단들이 있어요. 그 해에 또 핫한 분들,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. 근데 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싸이에요. 이게 참 대단한 거죠. 없으면 허전한. 허전한. 아,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아, 그렇죠? 지금 대학교 1학년이 2005년생이에요. 와. 근데 2005년생이 잠시간 이 친구들이 뭐에 씌여서 저한테 형, 오빠 그러면. 아,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.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. 최고죠. 네, 눈빛 초롱초롱하고. 그러니까 기 받으러 가서 정말 엄청나게 저는 하면서도 힐링이 많이 돼서 오거든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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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